음악 10여 년 동안 김치만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드리멜 푸드를 소개합니다. 드리멜 푸드의 김치 브랜드 콕찌버 콕김치는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신선한 농산물만을 사용합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과 천연 양념, 육수 등 콕김치만의 노하우가 더해져 김치의 깊은 맛과 아삭하면서도 깔끔한 맛을 동시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포기김치, 열무김치, 백김치, 총각김치 등 총 10여종의 김치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포장 형태는 물론 용량까지 다양한 종류로 생산합니다. 원터치캔의 경우 500g부터 2kg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 및 보관이 간편해 무척 편리합니다. 타사 상품과 비교했을 경우 뚜껑만 다시 닫아서 보관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콕집어 콕김치는 2015년 소비자가 뽑은 맛있는 김치, 포기김치 부분 농림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김치맛까지 대외적으로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전통식품 인증으로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맛있는 전통 김치, 콕집어 콕김치 직접 맛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고라입니다.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콕집어 콕김치, 장점 3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드림엘푸드 김효선입니다. 첫째, 100% 국내산 농산문만을 사용하며 산지 계약 재배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판매합니다. 둘째, 일반 비닐 포장과 원터치 캠 포장 등 다양한 제품 구성으로 소비자가 편의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통식품 인증 농림부 장관 우수상을 수상하며 제품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통식품 인증 농림부 장관 우수상